내일이면 본격적으로 봄의 문턱을 넘어설 텐데 옷차림은 겨울처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엔 눈과 비 소식도 들어있어서 우산도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제주 산간지역은 최대 7cm, 호남 곳곳으로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내일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8도 이상 낮겠고요. 대전은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낮아지는 만큼 도로, 빙판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텐데요. 찬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면서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